안녕하세요 익스티림 한입니다 올 겨울에 눈이 많이 오긴 했는데 빨리빨리 녹아서 여기 강원도 휘닉스파크 뒤쪽에 있는 태기산이라는 곳에 왔습니다 저기 휘닉스파크 보여요 저쪽 멀리 보면 휘닉스파크가 저기 끝에 여기 골짜기 사이에 이렇게 있는데 여기 태기산 정상까지 걸어가려고 하다가 주차장에 보면 이렇게 뒤에 놀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스노우스쿼터 그리고 스케이트를 두 가지를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와 장난 아니다 절경 절경 와 바람이 얼마나 불었으면 내일부터 또 강풍이 여기 분다고 하는데 의자도 있어? 예술인데 시트까지 딱 있고 그래서 여기 내리막길이 쭉 이렇게 있죠 여기서만 타도 괜찮아? 네 여기도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타면? 타보니까 위에서부터 이렇게 직진하면 속도 잘 맞고 여기서 갈림길에서 왼쪽으로 빠지면 기술하기 좋거든요 아하 그래서 종서가 이렇게 한번 타봤는데 기술하기 좋다고 하네요 내려와서 점프를 할거에요 아 점프를 살짝 할 수 있어? 여기지 여기지 여기 점프 안돼요 해봐 그럼 오 꽤 난다? 아 이거야 이거 오 속도가 꽤 나는데? 무릎 꺾였어요 아 오케이 아하 이런 무릎 꺾이면 안되는데 아 여기서 오늘 잠깐이라도 한 몇 시간 동안 재밌게 놀다가 갈 예정입니다 형도 괜찮니? 뭐? 표석 걱정이에요?! 해봐요 좀 덧불려 봐야지 다짐시다 다짐지 다짐지 오! 아! 깊어! 네! 엄청 깊어요! 잡아드릴게요! 대박! 못 가요! 네! 갔어? 아니, 안 가봤는데 그치, 저기까지 톡톡 안 나가지고 주류 장착!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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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죽겠는데요? 속도 센데요? 네. 진짜 귀겁다는데? 못 할거 같은데요? 진짜 재밌어 진짜 재밌어 아니 그냥 타고 내려봐도 재밌어 으허허허허허허허허하 기순이 있는거 있지? 예 인터뷰 스테리밍 다 타고만 나가 아니 장난 아니야 어디로 가? 거기서 사봐봐 발을 왜 안 얹어? 이게 그냥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상상해로 속도가 엄청 빨라 일부러 그런 거 아니야? 와 여기다가 저희가 파크를 만들었습니다 푹푹 빠지고 넘어져도 안 아프고 스키장은 넘어지면 아파 근데 여기는 넘어져도 안 아프니까 야 우리 이제 명당 하나 발견했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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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디까지 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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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내고 와야지 느리면 되지 아.. 재밌긴 하네 이거 곤돌아가 없으니까 테이리 오이! 그대로 내려가요! 점프! 아 좋아 좋아! 안돼 안돼! 오! 속도 붙으면 그렇지? 테일이 타이밍 잡기 힘들지 않아? 언제 테일이 타이밍을 하지? 페이키를 내려와서 한번 뛰고 테일이 타이밍 오! 페이키! 오케이! 오! 컨트롤드! 너만 더! 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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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오오오! 털드! 휷! Iv... 진짜 앗소리밖에 안 나오네 아 힘들다 조금만 더 놀다가 해 지면 가야 될 것 같아 해지면 갑자기 내일부터 바람이 지금의 한 3배 정도 분다고 하니까 여기 재밌게 놀았는데 조금 더 속도 낼 수 있는 곳으로 이동을 해서 한번 있으면 좀 타고 없으면 뭐 힙합 올라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요? 올라가면 가자 멀리 뛰어서 타고 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속도가 안 돼 와리가리 하면서 내려갔네 내려온 것도 아니야 쭉 가요 정상에서 내려오다가 좋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코너에서 찍으면 될 것 같아요 위에 보다 좀 난 것 같아요 코스 보면은 넓고 길어가지고 그치 뒤에 뒤에 데크 핸들발은 안 쓰는 거야 코스 보면 진심한 hopping 아! 으흐흐흐흐흐흐 오케이 여기 지금 약간 슬러시 됐어 아따 더하 나이 먹고 왜그래요 아하 데뷔 형 여기서 그냥 드라이빈 해요 불안한데? 줘봐 줘봐 점프 또? 오 기록 이분은 또 왜 아니 여기서 죽어요 이제 스쿠터 다 탔다 다 탔어 이제 뭐지? 자 이제 자 이제 어느 정도 스쿠터 다 탄 것 같고 해도 조금 있으면 넘어가니까 강원도는 해가 떨어지면 상당히 춥습니다 어둡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철수를 해야 될 것 같아 어? 봤어요 방금 좀 했는데? 어 매뉴얼 했어 타봐 오 오 오 오 오 깔끔 마지막이야 아주 깔끔하구만 갖고 올라와 갖고 올라와 이제 가자 아 재밌게 잘 탔다 오늘 재밌게 잘 타고 좋은 포인트 알아냈으니까 다음에 또 시간이 되면 눈이 오면 놀러오는 걸로 자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